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주가는 무한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큰 부자로 반드시 만들어 줍니다. 반드시 큰 부자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쟁력을 가진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손실보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꼭 지고 있는 게 답이죠. 반드시 꼭 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에서 짐투력을 보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셀트리온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렉키로나 부분은 곧 있으면 발표하죠. 곧 있으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수출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볼 것이죠. 길게 보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결국은 아주 큰 수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보시면 매년 환자가 20% 정도씩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환자들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지속적으로 끝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한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침투를 하게 되면 오리지널 휴미라 가격의 30% 수준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를 30% 수준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리지널 휴미라는 점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죠. 거기다가 유플라이마,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는 전부 다 100% 전홍도 바이오 시밀러죠. 그런데 전홍도 바이오 시밀러가 왜 지금 살아남아서 아직까지 판매가 될 수 있느냐.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플라이마가 진입을 하는 순간 전홍도 바이오 시밀러와 유사한 가격으로 침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플라이마가 전홍도와 고농도 오리지널 휴미라 부분을 완전히 다 가져오겠죠.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유플라이마가 모두 다 잠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2023년도에는 미국에 진출하죠.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의 유플라이마 매출은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엄청나죠. 전세계 매출 22조, 23조 정도 되는 그런 단품, 전세계 매출 1위 약품이 휴미랍니다. 거기에 전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지금은 고농도로 바이오 시밀러 유플라이마가 허가를 받았죠. 유럽에서. 2023년되면 미국에서 휴미라 특허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유플라이마 고농도 휴미라가 침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부분은 이미 예측치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램시바이스시 침투력은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병원을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병원비, 시간세이브, 그리고 편의성.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침투력이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불가죠. 반박불가. 반드시 무조건 필이 주가는 지속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눌러대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 이 침투력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죠. 반드시. 반드시 올라간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버티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 침투력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겁을 내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수계라고 하죠. 매수계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반드시 큰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내가 얼마의 매수를 했던 간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큰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큰 부자로. 반드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만 투자하면 되죠. 시간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리관리를 하면서 가다 보면 이거는 반드시 엄청난 상승을 계속하면서 엄청난 상승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파동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물량을 꼭 지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를 내리는 것은 이 공매들의 농간이면 농간인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가를 돈의 힘으로 밀어서 밀어가지고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가에 내놓으라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고 얼마든지 단기적으로는 밀어서 이 겁먹은 물량들,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손실을 계속 이렇게 계좌를 위해서 제가 보지 말아겠죠. 계좌를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계좌 보지 말고 내가 몇 프로 손실인지 그걸 자꾸 이렇게 나 얼마 손실이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자기 심리, 자기 마음을 칼로 자기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죠. 그렇게 스스로 계속 찌르다 보면 결국은 틀려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죠. 단기적으로 끌어내려서 어느 정도 내리게 되면 그런 물량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다 썰어갑니다. 그거 다 썰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서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일으키는데 이런 회사가 주가가 안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100%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네 물량 내놔, 내놔, 내놔 하면서 계속 던져대고 있죠. 던져대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지금 무조건 버티고 가야 돼요. 버티고. 계속해서 시간만 보냅니다. 시간만. 반드시.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을 보고도 이걸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무조건 버티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수익을 반드시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휴미라가 연시장 22조 정도 되죠. 2023년 정도 되면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진입합니다. 혼자 진입하죠. 지금 퍼스트 무버죠. 퍼스트 무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린이 유일합니다. 매년 신규 환자가 20%가 신규로 유입이 되는 시장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전홍도 바이오시밀러 수준의 가격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미라 대비해서 30% 가격 수준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침투가 얼마나 빠르게 진입이 될지 답이 나와 있죠. 전홍도 가격 수준이니까 전홍도와 그리고 전홍도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휴미라 다 그냥 박살나게 되어있습니다. 유플라이마에게. 그러면 유럽 점령하고 미국 2023년부터 점령을 하게 될 텐데 이 유럽 점령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세계 최초 고농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죠. 계속.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3년,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하나씩 바이오시밀러가 붙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램시마이스시는 연 6조 시장의 시장인데 2023년부터 램시마이스시 미국에도 진출하죠. 그런데 지금 유럽은 벌써 70% 이상 나라에 출시가 다 됐습니다. 미국의 특허는 2037년까지죠. 세계 특허는 3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램시마이스시가 그냥 다 잡아먹는다고 보면 되죠. 피아주사제 형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서 배에 찔러서 투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 가서 링거 맞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병원 방문 안 해도 되죠. 병원비가 세이브되죠. 그리고 차도 막혀와 있죠. 시간 세이브가 되죠. 편의성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이스시는 계속해서 시장을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율. 강력한 시장 침투 요인이죠. 매출 지속 증가 요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건데 그러면 기업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박 불가죠. 여기에다가 렉키로나까지 들어왔죠. 렉키로나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램시마, 트룩시마 거기다가 신규 렉키로나까지 거기다가 렉키로나까지 이 기업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할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예상 매출을 보면 휴미라가 2023년부터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완전히 쪼그러들죠. 쪼그러드는 부분을 렉키로나 QSC와 그리고 유플라이머가 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이제부터 쏟아져 들어올 건데 셀트리온 그룹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었죠. 매출이 계속 매출 영업이 지속 증가 중이고 그걸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년, 5년, 6년 이런 미래 성장성이 또 중요하죠. 미래 성장성은 보장이 돼 있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를 이렇게 끌어낸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주식 빨리 더 내릴 테니까 내놔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절대로 한 주라도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고 있으면 반드시 지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엄청난 수익을 반드시 만들어준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미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큰 부자를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